미국의 테크업종부터 고용중지와 감원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거주자들이 한국과 유럽 등 해외여행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이 지속되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수상 안전요원이 부족해지면서 안전요원 없이 개장하는 해변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먹는 탈모증 치료약이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고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에서 아직 강력한 고용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나 테크업종부터 고용중지와 감원태풍이 몰려오기 시작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교환소인 코인베이스는 1,100명이나 감원을 발표했고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는 1,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며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중간 간부사원들의 고용을 중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 버팀목인 강력한 고용시장마저 요동시키기 시작해 테크업종부터 고용중지와 잡오퍼 취소, 감원태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물가급 등과 증시폭락, 암호화폐 가치 하락 등으로 불경기 공포가 확산되면서 테크업종부터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교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체 인력의 18%인 1,1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의 CEO는 미국 경제가 10년 넘은 장기 호황이 끝나고 불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해고가 불가피해졌음을 알렸습니다. 프라이버시 마케팅 회사인 윈트러스트는 지난주 95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기차의 선두주자 테슬라는 신규 고용을 중지한 데 이어 금년간 전체 1만 명 가운데 10%인 1,0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유료 구독자가 20만 명이나 급감했다며 150명을 감원했습니다. 온라인 주식 거래 회사인 로빈후드도 3,000명을 해고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중간급, 간부급 직원들의 신규 고용을 전면 중지하고 감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테크업종에서만 3만 5,000명이나 감원했다고 CBS 뉴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테크업종뿐만 아니라 주택 모기지 스타트업인 베러닷컴은 4,000명이나 대량 해고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판매 회사인 카바나 또한 전체 인력의 12%인 2,500명을 감원했습니다. 운동기구 회사인 펠로토는 전체 20%인 2,800명을 무더기로 내보냈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은 근무하던 직원을 대량 해고하기에 앞서 고용을 중지하고, 새로 뽑으려고 임금 수준까지 제시했던 잡오퍼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100명을 감원하는 동시에 연봉 30만 달러를 제시했던 신규 고용 후보 300명의 잡오퍼를 취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올 들어 30% 이상 폭락했기 때문에 테크업종에서의 감원 태풍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5월 실업률이 3.6%에서 유지되고, 한 달간 39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아직 양호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업종부터 신규 고용계획 동결, 잡오퍼 취소와 대량 해고에 나서고 있어 강력한 미국의 고용시장마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한 달에 5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이 내년에는 15만 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게 된 한국과 유럽 등으로 휴가를 떠나는 해외여행에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300원을 앞두고 있고, 1유로는 1달러 4센트가 돼 여행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항공료와 숙박비, 상품과 서비스 이용해서 미 국내보다 해외가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연쇄금리 인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미국 달러에 국제투자자들이 집중되면서 강한 달러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물가급 등 악화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은 이제 달러화 강세로 미국 내보다는 한국과 유럽 등 해외여행이 더 유리해져 밖으로 대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일 현재 1달러에 1,287원까지 올라갔으며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는 1달러에 1,130원대였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그만큼 올라갔고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0달러를 들고 한국에 가면 1년 전에는 113만원치를 살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129만원으로 16만원치를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대비 달러 환율도 1년 전에는 1유로당 1.22였으나 현재는 1.04로 바뀌었습니다. 여행 경비로 100유로를 지불하는데 1년 전에는 122달러를 내야 했으나 현재는 104달러만 내면 됩니다. 더욱이 물가급 등으로 항공료와 호텔비 등이 대폭 올랐으나 환율 때문에 미 국내선과 국내 호텔비가 국제선과 해외 호텔비보다 더 올랐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미 국내선은 30% 급등한 데 비해 국제선은 13% 인상됐습니다. 평균 호텔비는 미국 내에서 하루에 150달러로 14% 오른 데 비해 유럽의 하루 숙박비는 123달러로 8% 올라 더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을 비롯해 국제선 항공료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대거 몰려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민들은 물가급 등에 신임하다가 강한 달러로 해외에서 보상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0.75%씩 여러 번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자이언트 스텝을 취할 조짐을 보여 미국 달러와 강세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물가급 등이 다시 악화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폭이 한 번에 0.75%포인트씩 늘어나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당초 6월과 7월 0.5%포인트씩 연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했으나 물가급 등이 8.6%로 다시 악화돼 그보다 공격적인 0.75%포인트씩 최소 두 번 연속 인상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잡기에 올인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보다 광폭 행보인 자이언트 스텝을 내디들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6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 들어가 15일 금리 인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준은 그동안 6월과 7월 회의에서는 5월과 같은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공표해 왔으나 그보다 늘어난 0.75%포인트씩 최소한 두 번을 파격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할 것으로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월드 스트리트저널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연세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월에 8.3%에서 5월에 8.6%로 더 악화됐고 앞으로도 조기 완화 조짐이 없어 한 번에 0.75%씩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할 경우 6월과 7월에 각 0.75%씩 두 번 모두 1.5% 올리고 9월에는 0.5%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9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75 내지 3%에 도달하게 된다고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그동안 0.5%씩 금리를 올려 올 연말에나 2.75 내지 3%로 설정하려던 목표를 9월로 앞당기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연준은 팬데믹 대처에 수조 달러를 풀고 국제 공급난이 겹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수개월 동안 일시적인 물가 인상으로 일축하며 금리 인상과 긴축을 너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물가 잡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팬데믹 봉쇄 등으로 공급난이 악화돼 유가 폭등과 식품 가격 인상 등으로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그동안 배제해왔던 한 번에 0.75포인트씩 연속으로 올리거나 심지어는 단숨에 1%를 파격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할지 중대 결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여름은 특히 아이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 전역에 수상 안전요원이 부족해지면서 안전요원 없이 개장하는 해변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올여름 물놀이로 더위를 쫓을 계획이라면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의 해변과 물놀이 시설들이 수상 안전요원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물놀이 시설은 수상 안전요원이 없어 개장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 수상 안전요원협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안전요원 3분의 1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물가 상승으로 저렴한 물놀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이마저도 힘들게 됐습니다. 수상 안전요원 없이 물놀이를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메사수세츠 매나우헨트 비치에서는 2명의 남성이 물놀이 중 위험에 빠져 CPR까지 실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당시 인근에 수상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수상 안전요원 부족 문제는 미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 750명의 수상 안전요원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자리 숫자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이들의 여름방학도 앞두고 있어 물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수상 안전요원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이유는 젊은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팬덤이구로 수상 안전요원을 배출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취소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원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상 안전요원들의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루이스 식스플래그의 물놀이 시설은 시간당 임금을 18달러로 높였습니다. 500달러의 보너스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수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수상 안전요원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짝을 지어 입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영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물놀이 사고는 깜빡할 사이에 벌어지는 만큼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모든 눈을 아이들에게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먹는 탈모증 치료약이 처음으로 FDA에 승인을 받고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유전적 요소보다는 환경적 요인으로 탈모증에 시달리는 미국 내 680만, 지구촌 1억 4,700만 명의 환자들에게 탈모 치료의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탈모증 환자들에게 새 희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먹는 탈모증 치료약이 FDA에 승인을 받고 시판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FDA는 엘리 릴리사가 만든 올럼미언트라는 먹는 탈모증 치료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럼미언트는 입으로 복용하면 면역체계가 모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 탈모증 유발을 저지하고 나아가 탈모증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FDA는 밝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의대 피부과 전문의인 에담 프리드먼 교수는 FDA가 먹는 탈모증 치료약을 승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FDA의 먹는 치료약 승인은 수많은 탈모증 환자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것이라며 보통에서 중증에 이르는 탈모증 환자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프리드먼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 해 30만 명의 사람들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탈모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프리드먼 교수는 밝혔습니다. 그는 탈모증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이 섞이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먹는 탈모증 치료약으로 승인받은 올럼미언트는 유전적 요소에 의한 탈모보다는 다른 치료약 후유증이나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이 클 때 더 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탈모증 재단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680만 명의 탈모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에서는 1억 4,700만 명이 탈모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이 재단은 추산했습니다. 탈모증은 유전적 요소가 크지만 환경적 요인으로도 발병되고 있으며 두 가지가 섞여 악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의들은 보고 있습니다. 탈모증의 형태는 크게 원형 탈모증, 전체 탈모증, 보통 탈모증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탈모증의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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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는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